안녕하세요. 풋볼 보헤미안입니다. 암스타레담에 자리한 요한크루이프 아레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시내에서 스트란트 블리티어 볼메라 아레나 여기서 도볼 공방 접근 가능합니다. 요한크루이프가 작고한 후 요한크루이프의 진정팀, 처음 축구를 시작한 팀, 아약스에서 이 홍구장의 이름을 요한크루이프에게 허내겠습니다. 아마 이겨낸 여지가 없을 겁니다.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였고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났던 선수였던 요한크루이프에게 이 거대한 경기장의 이름을 맡기는 것은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곳에는 곳곳에서 요한크루이프의 추모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요한크루이프 아레나의 북쪽 C 게이트입니다. 4명의 크루이프가 게이트 사이로 있는데 데뷔 시즌의 크루이프의 모습이고요. 한창 전성기 때 모습이고 등번호 14번이 새겨진 것은 말년에 왔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요한크루이프가 은퇴한 후 지도자로서 데뷔한 팀이 바로 아약스입니다. 캠프 세도르프라는 네덜란드의 그래피티 프로젝트 그룹이 있는데요. 네덜란드 곳곳에 이런 축구 관련 그래프티를 3개 놓는다고 합니다. 로테르담에 있다고 하고요. 이 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클라렌스 세도르프의 이름에서 나온 거랍니다. 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라파엘 반대바르트인 것 같습니다. 아약스의 레전드 감독인 바비 하룽스의 동상입니다. 이 동상 바로 옆에 암스테르감 아레나의 메인 게이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스타디움 투어는 매치데이를 제외한 나머지 날이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. 크루이프 아레나의 일반 투어 가격은 현장에서는 16.5유로 사전 예약 시 1.5유로를 할인한 15유로입니다. 요한크루이프 아레나의 직원이 직접 규칙을 설명합니다. 가장 마지막에 방문할 메가스토어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음껏 촬영이 가능합니다.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요한크루이프 아레나 3층부로 올라가는 동안 아약스 레전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데니스 베르칸프 파트리 클루이베르트 야리 리트만에 젤라탄 이브라이모비치 플라스 이안 힌텔라르 루이스 스와레스 등 아약스가 배출한 위대한 선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공간이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요한크루이프의 대형사진입니다. 요한크루이프 아레나는 아약스의 혼경기장이지만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콘서트 홀이기도 합니다. 유투 비욘세 등 세계적인 뮤지션이 이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. 요한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소개한 이 타이네스 동영상 상당히 놀라운데요.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혼경기를 비추다 3일만에 콘서트 홀로 바뀌는 모습을 담았습니다. 한번 지켜보시죠.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통제실입니다. 경기장 내 모든 상황을 이곳에서 감시하고 지켜봅니다.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라운드 자리한 경찰 혹은 소방위원객에게 즉각 연락해 대처한다고 합니다. 팬들을 위한 경기장 내 불꽃놀이도 이곳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. 또 VR 주심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VR 주심은 K리그와 마찬가지로 경기장 밖에 자리한 봉투에서 경기 상황을 예의주시한다고 합니다. EU 투어의 하이라이트인 스타디움 풍경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완벽한 풍부 경기장입니다. 온통 붉은색의 경기장입니다. 아약서의 굉장히 유명한 풀리건들 감성팬들이 있는 F사이드라는 스탠드가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F사이드는 아약서의 옛 홍구장인 드메의 F스탠드에서 이름이 유리했습니다. 감성팬들이 지켜라는 장소가 바로 드메의 F스탠드였다고 합니다.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는 5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역대 최다 관중은 지난해 10월 28일 아약서와 페에노르트가 맞붙었던 더클라시케를 경기했습니다. 이때는 5만 3천 7백 20명이 인집했습니다. 또 콘서트 홀로 활용될 경우 6만 8천명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. 단순히 경기장만 보여주는게 아쉬웠는지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는 팬들에게 가상체험 기회도 제공합니다. 아약서의 라커롬입니다. 이 라커롬은 지금과 방문한 스타드 중 가장 예쁜 라커롬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1,6클럽의 라커롬은 다르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. 기자회견장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온 관광객 가족이 주인공이었습니다. 넉살 좋은 이탈리아인답게 감독상한극을 펼쳤습니다. 함께 투어를 즐긴 한 네덜란드 꼬마 숙녀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 주변을 빵터지게 만들었습니다. 투어의 마지막 코스는 박물관입니다. 이곳에서는 아약서가 쓸어모은 수많은 트로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4회 우승팀을 상징하는 4개의 비결은 아약서가 왜 네덜란드 최고 맹문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상징물입니다. 비단 트로피뿐만 아니라 마르코 판바스텐이 받았던 상 당시 경기기사 360도로 둘러싼 LED 패널을 통해 비추는 과거 아약서의 영상 아약서의 명예의 전당 등 즐길거리가 무척 많은 곳이었습니다. 박물관을 지나치면 곧장 메가스토어로 이어집니다. 아약서의 매력이 빠지셨다면 이곳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. 흥미로운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상 콕골VM이었습니다.